저희 소아 씨, 저희가 미션을 드릴 게 있어요. 미션이요? 네. 이러고 점이야? 멤버들을 오늘 하루 동안 찍어주시면 됩니다. 이 촬영하는 걸요? 아무 때만 찍는 시간이든 촬영할 때. 과연 제가 찍을 해운의 첫 번째 주인공인가요? 아니, 안 찍어요. 이걸 누르는 거, 이걸 누르는 거 맞죠? 네, 이거 맞아요. 아이고. 아 뭐야, 저기 카메라는 여셔야죠. 저기요. 어떻게 오는 거죠? 오케이, 전 전화 찍으려고요. 어때? 유리 씨 가만히 있어보세요. 오케이, 저기 봐봐, 어때? 마룬 인형처럼. 오, 야, 느낌 있어, 느낌 있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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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너무 잘 찍는데? 진짜? 약간 여기 하늘 보시겠어요? 오케이, 나 하늘가 좋아해. 저기요. 그러니까. 털어놨어. 뭐야, 뭐야. 우리 시발 다 똑같은 거 있구나. 파라기 파라기. 이승자. 그것은 오늘의 도구에 대한 해결제에 앉아있습니다. 네. 우리 시발자. 해요. 해요. 체다 에어다니。 해, 체다! 해, 체다! 해가 보고 싶을 것 같다. 해, 체다. 아멘